에이 왜 하필 이런 곳에 강이 있는 거야 건너편에 타이뉴소 반응이 있는데 여기는 돌아서 가는 수밖에 없겠어 우람이 아직까지 못 만났는데 괜찮을까 우람아 어디 계신 건가 애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슬슬 찾으러 가자 배고파서 꼼짝 못 당했어 계속 그렇게 투정만 부릴 거야 물 마신 게 벌써 다 소화 됐나 아 그러고 보니 가 있다! 가자? 어? 타이뉴소 먹이로 챙겨 온 건데 깜빡 잊고 있었어 자 받아 됐어 백성들이 어떤 걸 먹는지 궁금했던 것 뿐이야 어? 못 말리겠네 그렇게 꼬르륵대면 나도 맘 편히 못 먹는다고 자 어서 그런 거라면 받아주지 아 으음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과자는 난생 처음 먹어봐 그치?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건데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맛있다 어? 이게 너희 엄마가 만드신 거라고? 응? 우리 엄마는 인류 제빵 사시거든 아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만드신 케이크를 마음껏 먹을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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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만드신 케이크 흥!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엄마가 보고 싶은 거냐? 한심하긴 뭐, 뭐야 갑자기 아이 어쨌든 너도 돌아가고 싶은 거 아냐 집에 가면 엄마 찾을 거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마 엄마바자는 무슨 이런 엉터리 과자 내 입엔 전혀 안 맞아 엉터리 과자?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도련님 이제 더는 못 돌봐줘 누가 돌봐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차라리 혼자 다니는 게 속 편하거든 루이! 저렇게 가게 둬도 괜찮겠어? 내버려 둬! 저런 녀석 알 게 뭐야? 어떻게 철부지 도련님이라고 할 수가 있지? 정말 무례한 녀석이야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혼자는 너무 위험하옵니다 왕자님 아 됐어 뭐지?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아저씨들은 어디 있는 거야? 왕자님 꽉 잡으셔야 하옵니다 아저씨 날 도와줘 아렌 네 힘으로는 어림없어 그만해 그냥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은데 너무 높아 아저씨들 어디 있는 거야? 왕자님 고개하시면 안 되옵니다 그만해 아렌 나도 엄마 과자 먹어보고 싶었는데 착하지 우리 아들 엄마 없어도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야 네 그럴게요 왕자님! 못 버티겠어 정말 혼자 내버려둘 수가 없네 강호란 왜 날 도와준 건데? 그렇게 큰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어떡하냐 그.. 그건 그렇지만 어? 저기! 왜 그래? 설마 타이뉴스워? 도마뱀 아닐까? 저건 오우라노사우루스이옵니다 이번엔 진짜 타이뉴스워다 좋았어 힘을 합쳐서 잡는 거야 티톤 빨리 알았어 물어봐 체직광선 발사 루이! 그쪽으로 갔어 아렌 맥 왕자님 체직광선 발사 좋았어 금융체직 끄웁 틈 끄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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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웁 잡았다 으악 성공이야 혹여름 쳇 아깝지만 하는 수 없지 배틀을 하자 뭐? 나만 계속 빚지는 것 같아서 어? 어 어? 더 이상 백성한테 빚을 지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 루이 배틀 신청을 받아주지 잠깐 기다려 제이랑 티라라잖아 언제 또 나타났지 보기 드문 조합이네 도련님하고 강우람이라니 벌써 공룡 채집을 했군 너희 그 이상한 옷차림은 뭐야? 옷 갈아입느라 시간 낭비만 안 했으면 그 타이니스온은 내 거였다 고마운 줄 알라고 오라버니 아프리카라면 이런 옷차림을 해야지 어때? 잘 어울려? 귀엽다 띠 그치그치 근데 배틀 할 거면 우리도 끼워줘 싫다고 해도 순순히 보내주진 않을 거지만 뭐라 그러는 거야 후회하게 해 주지 카라라 메카 가위무 선의할 것을 명한다 아르치 오우라노 와라 카스터 파츄 탈 하악 자이니스온은 동 누구라도! 누구라도!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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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카스턴! 훗! 하이니 소아! 고! 고! 아로! 아로! 오오오오! 여읍! 여읍! 으아아! 으아아!!!! 아악! 내가 먼저 간다! 일격필살 바이탈 포인트! 발로사우루스! 하하! 맛이 어떠냐? 다음은 딜로포사우루스 차례다! 왕자님!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아, 걱정 말라고! 가자! 오라노사우루스! 어쩔대지 마! 세워라! 분노의 발톱! 기회다! 꼬리밭질! 카우보이 롱빙! 뭐, 뭐야? 한 번 더 하자! 알로사우루스! 롱이 뭐해! 정신 차리라고! 가라! 강한 다리로! 서프라이징 점프! 뛰어대는 게 어딨어! 흠! 연속 공격이다! 바람을 가르는 설착이! 트위스트 킥! 잘했어, 스쿠미모스! 계속해서 공격해! 너무 얕보지 말라고! 던져버려! 말투토스! 으이! 이게 뭐야? 아! 어때? 한 번에 두말을 쓰러뜨렸네! 싱겁게 끝나겠군 아직 끝나지 않았어! 회복의 울음소리! 브레이브 샤우팅! 보는 눈 없는 왕자님이 제법인데? 흠! 우리가 순순히 당할 것 같아? 이대로 당할 우리가 아니라구! 흠! 이걸로 끝내주지! 마지막 기술이다! 고식자의 이! 트렌드 크러치! 지! 우리도 가자! 그래야지! 푸른 불꽃처럼! 버닝 테일 스피인! 끝을 내는 건 바로 우리야! 마지막 기술이다! 대지의 파도! 아우라 이펙트!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마지막 기술이다! 용가만 기べ그로우우! 두ホ네! 기합! 아우라이! 으악! 으악! 에어! 으악! 이야, 무슨 보잖아. 아이,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았는데 무슨 거라니? 뭐라는 거야? 글쎄, 너 도련님치곤 제법이던데? 도련님치곤? 너야말로 뚝심이 뭔지 잘 보여주던걸? 뭐지? 칭찬으로 들어야 하는 건가? 그래도 네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끝낼 수 있었는데 어, 찾았다! 저쪽에 있어! 둘이 같이 있는데? 왕자님! 왕자님! 오랜으로 공룡 채집할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일단 무사해 보이네 근데 어떻게 둘이 같이 있는 거야? 게다가 왜 싸우는 거지? 글쎄,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 같은 녀석은 정말 싫다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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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